포천 석탄발전소 문제가 재점화됐습니다. GS 본사 앞에서 단식투쟁을 중단하며 화해 국면을 맞았는데 주연료 변경을 두고 논란이 다시 일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포천사고를 당장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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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일 포천시민 2천여 명이 석탄발전소 앞에 모였습니다. 중공허가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주민들은 석탄발전소 주연료를 석탄에서 LNG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래세대 아래자들에게 석탄가로 날리는 포천을 물려줄 수 없습니다. 시민의 건강과 생명은 가장 먼저 우선이며 앞으로 포천당 어느 곳에도 청정연료가 아니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지난달 석탄발전소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회가 구성되면서 주민반대는 일단락되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포천 석탄발전소 측이 중공신청을 하면서 논란은 재점화됐습니다. 문제는 주연료인 석탄. 포천시는 청정연료로 교체하지 않으면 허가를 내어줄 수 없다며 석탄보율러 건축물 중공신청을 보류했습니다. 박용국 포천시장은 이날 집회에서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지켜내겠다며 석탄발전소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주민들은 아이들에게 깨끗한 공기를 물려주기 위해서는 석탄발전소를 반드시 폐쇄해야 한다고 더욱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포천은 천천지역으로 수도권이지만 수도권이 거리가 그렇기 때문에 아주 천천지역에서 사람 사기 좋은 공장이야. 그런데 이 석탄발전소로 인해서 미세먼지가 흘러나면 우리 포천시가 천천지역을 막아주잖아. 그러니까 저 시민이 저는 반대하는 거죠. 미세먼지가 점점 더 심해서 마음대로 숨쉬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래, 우리는 늙은이니까 얼마 살 날도 모르지 않았지만 젊은 애들 때문에 큰 문제거리가 돼서 시방 우리가 되어 보는 겁니다.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미모하는 거예요. GS 포천그린에너지는 중공허가 보류로 사용승인이 지연되면서 경제적 손실이 커졌다며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연료 변경 없이는 허가를 내어줄 수 없다는 포천시와 주민들. 건설을 마치고 본격 가동만을 남겨둔 상황에 주연료 변경은 어렵다는 석탄발전소. 이들의 팽팽한 기싸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포천 주민들이 이렇게 많이 모인 건 지난 광화문 집회 이후 두 번째입니다. 포천 석탄발전소가 폐쇄되거나 혹은 주연료가 변경될 때까지 주민들은 이 같은 투쟁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